그래서 오늘 할 거는 사주에 식신상관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궁극적으로 이런 주제를 설정한 이유는 10성보다 오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제를 설정했고요 그냥 식상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 목일간이 식상이 많을 때 화일간이 많을 때 토금수일간이 많을 때로 조금 세분화해서 할 거고 이거는 시리즈가 될 거예요 시리즈가 될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식상이 많을 때가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는 재성이 많을 때 재성이 많을 때를 목일간이 재성이 많을 때 화일간이 재성이 많을 때 토금수가 재성이 많을 때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은 관성이 될 거고 그 다음은 인성이 될 거고 마지막은 비겁이 많을 때로 피날리아가 장식이 될 거예요 식상이 많다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식신하고 상관의 에너지고요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간이 생하기 때문에 생했다 나온다는 소리예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를 잘해요 식상이 많은데 말이 없다구요? 말이 없는 그 모습이 드러내는 거예요 식상이 많다는 거에 기준은 따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규정하는 조건은 이런 겁니다 식상이 많다 최소 혼잡적인 조건이어야 돼요 식신만 있다 또는 상관만 있다 이 조건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에서 최소 식신하고 상관이 혼잡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많은 거예요 개수로 막 3개 4개씩 되는 거죠 2개가 아니라 개수로만 얘기하면 3개 이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식상이 많아질수록 문제가 뭐냐면은 8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다른 글자들이 들어오질 못해요 식상들 때문에 여기에 재성이나 관성이 딱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식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얘기할 거예요 목일간의 식상은 화로 발현되죠 화 화로 발현되기 때문에 목생활을 잘한다는 거죠 화가 많으니까 목일간의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요 일을 잘 벌려요 뭐를 저지르는 걸 잘해요 근데 대책 없이 잘 벌립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생각이 딱 떠오르면 바로 실천해 버려요 어? 막 갑자기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피지컬 갤러리라던가 무슨 운동 관련한 이제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일간의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어? 운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떠오름과 동시에 휴대폰으로 막 근처 헬스장 검색해서 가서 등록까지 해요 실천력이 짱이에요 그게 이제 목일간의 식상이 많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발현방법이고요 당연히 뭐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요 그냥 생각나면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저지르는 거에 뭔가 예상하고 이렇게 막 벌리고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났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일단은 순수해요 굉장히 순수하고 아이 같고 때가 묻지 않아요 때가 묻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때가 묻지 않은 것 같은 게 진짜 때가 안 묻은 게 아니라 때가 묻어도 잘 털어내는 것에 있어요 화를 지향하잖아요 밝음, 빛 이런 것들을 지향하기 때문에 아무리 슬프고 절망적이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요 정말 울다가 잠이 들어도 너무 절망적이어서 막 힘들어하다가 잠이 들어도 자고 일어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돼 있어요 그게 목생화의 힘이에요 근데 이렇게 식상이 많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한 가지를 끝까지 해내는 힘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굳이 목일관 뿐만이 아니라요 식상이 과한 사주들 특징이기도 해요 하나를 끝까지 못해요 하나를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여러 개를 다 끝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예로 자주 드는 게 뭐냐면 책을 가지고 예를 들죠 책을 읽어요 책을 읽는데 읽다가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현타가 와요 그래서 한 20페이지 읽다가 덮어요 그리고 다른 책이 눈에 들어와서 다른 책을 또 봐요 그러다가 이것도 갑자기 현타가 와서 저버리고 또 다른 책을 봐요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개를 읽다가 다 어느 것 하나 끝까지 읽은 게 없는 거예요 조금조금씩 맛보기가 된 거죠 이게 물상적으로 그림을 표현해서 얘기하자면은 해바라기가 이렇게 자라는데 태양이 여러 개가 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태양이 화잖아요 태양만 보고 한 방향으로 자라야 되는데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게 어디로 자라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는 거랑 똑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특징이 있겠지만은 자 이런 화가 강해짐으로써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작용이 있겠어요? 금을 먼저 볼까요? 금은 목일간한테는 관으로 작용을 하는데 금이 부족해지죠? 화가 많으니까 금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화극금이 너무 강해지니까 금이 무시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목세화가 잘 돼 있는 식상이 많은 목일간 특징 중에 하나 무시합니다 통제를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애 만약에 내 아들이나 내 딸이 목일간에 화가 많고 금이 약하게 하나 있다 혹은 금이 아예 없다 말 안 듣는 애예요 그냥 말을 듣지 않습니다 키우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하지 마 하면 꼭 그걸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가 금이 약하게 있잖아요 차라리 하지 마라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그 아이가 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를 알아서 그걸 해버려요 근데 하지 말을 안 하면은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통제를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풀어서 키우세요 풀어서 박목하듯이 아이가 목일간인데 화가 많다 발현이 너무 빠른 거예요 너무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이제 전문용어로 좀 어렵게 표현을 해서 화다 목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시 물상으로 그림으로 표현해서 얘기하자면은 꽃이 너무 일찍 화려하게 핀 거예요 너무 일찍 폈어요 그래서 한 살인데 말이 트여요 한 살밖에 안 됐는데 막 아빠 엄마 이러고 어휴 그럼 이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 얘가 천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좋아할 게 아니라고요 너무 빨리 핀 꽃은 빨리 지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가는데 뒷심이 약하다고요 뒷심이 뭐 하나 끝까지 간다고 안 했잖아요 어렸을 때 천재 뒤로 갈수록 평범해집니다 오히려 못 따라가기도 해요 자 그게 이제 화다 목분의 이제 목일간이고요 자 토를 보자고요 토 토조라고 하죠 화다 토조 토가 이제 생산력이 떨어지는 거 마르는 거예요 토가 마른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르면은 생산력이 떨어지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해서 나오는 결과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부실합니다 적당한 일조량이 필요한데 적당한 일조량이 아니라 그냥 열기로 확 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만족될 만한 결과가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죠 재니까 식상생제가 되는 거니까 낫까요 저는 있는 게 그래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토가 없으면은 현실성을 가지질 못해요 굉장히 이상주의적 상상력이 풍부하고 막 뜬구름 잡는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토가 있어야 그런 것들의 현실성이 생겨버려요 수가? 이런 사주에 수는 어떻게 발현되겠어요? 수는? 화가 많은데 목일간이 수가 약하게 있다 수가 약하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화가 많으니까 수가 강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화 때문에 자 이런 사주는 저는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은 얘는 천재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수라는 것은 인성인데 인성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스쳐가기만 수가 이 물기가 나라는 내 사주를 스쳐가면서 바로 화로 발현이 돼요 약한 인성이라도 있으면 바로 식상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그 즉시 열 가지로 써먹어요 그래서 수가 있는 사주는 천재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 알려주면은 열을 알아요 그런 사주들은 수라는 원재료를 투입하면은 열 가지 결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천재과예요 그냥 천재적인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가르쳐주면은 나보다 더 잘해요 그냥 스쳐가듯이 얘기하는 것을 기억을 해요 지나가듯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수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가 있으면은 완전히 가르치면은 그냥 제주 발현하는 데는 뭐 끝장납니다 오늘 내가 10년 동안 해온 것을 가르치면은 얘가 3개월만 해도 나보다 더 잘해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제가 얘기한 수가 있는 화다 목분이 되신 분이 있으면은 4주 공부하면은 한 3개월만 하시면 정동찬보다 잘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목일간에 식상이 많은 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뭐 제가 말한 단점들이 있어요 장단점을 다 얘기했지만 단점이 뭔가 더 많아 보이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일간이 강해야 돼요 모든 식상이 강한 명은 일간이 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식상은 나의 일간 에너지를 설계하는 거잖아요 내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배터리 용량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오래가죠 목이 강할수록 일간이 강할수록 식상이 많은 명들은 여러 개를 다 끝내지 못하는 사주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하면서 그걸 다 마무리를 해요 남들이 보면은 와 쟤는 진짜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쟤는 24시간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쓸 수 있어요 목이 강한데 식상이 강하면 책을 여러 개를 읽는데 그 여러 개를 끝까지 다 봐요 그래서 목이 강한 게 제일 좋고요 그 상황에서 수까지 받쳐주면은 이거는 뭐 최고의 사주입니다 한 획을 그을 수 있어요 쉽죠 이게 목일간이에요 자 화일간의 식상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화일간의 식상은 토이죠 그러니까 화일간이 토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유가 넘쳐요 여유가 넘치고요 머무르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화일간의 식상이 강하면은 두 부류에요 중간이 없어요 거의 조급하거나 여유있거나 둘 중에 하나에요 미들이 없어요 미들 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토 라는 건 제가 뭐 오행 설명하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약간 멈춘 듯한 거라구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그게 화일간의 토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남들이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심지어 내 나이가 40인데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장단점 파악이 늦어요 결국에는 그런 걸 하려면은 토가 제대로 쓰이고 있어야 되는데 토가 쓰이기 위해서는 금목이 강해야 되니까 사주에 금목이 뚜렷하게 있으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점점점점 깨쳐가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토는 중간이에요 중간 중용이라고 하죠 중용 가운데 중을 써서 중간을 얘기하는게 이제 토인데 그러다 보니까 화일간의 토가 강한 명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요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도 모호합니다 그런 애매 모호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오행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화일간의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극과 극으로 갈려요 근데 이미 토가 많다는 것에서요 다른 오행들이 작용하기가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 토는 목화금수를 다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오행 중에 하나예요 수가 만약에 사주에 있게 되면은 토국수가 강하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냐면은 관살을 식상으로 재살하는 거예요 수를 막는 거예요 수로부터 수국화하는 것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가 있는 식상이 강한 명은 조급함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조급하다는게 평소에 조급한게 아니라요 특정 사건 사고에 대해서 조급함을 가지게 돼요 긴장감이 있다는 소리예요 뭔가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금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신에 금이 있으려면은 금이 강하게 있어야 돼요 약하게 있으면 묻혀버리거든요 묻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상생제 했는데 내가 한 결과물이 묻힌 거잖아요 뭔가를 하긴 하는데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이 있을 것 같으면은 강하게 있어야 된다고요 자 금이 강하게 있으면은 뭐 여유로운데 결과를 잘 만들어내겠죠 금이 약하게 있으면은 여유롭고 게으른 사람이 돼요 금이 약하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게으른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왜? 만들었는데 보이질 않으니까 금을 만들었는데 땅속에 묻혀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이 있을 거면 강하게 있는 게 좋다 그래도 여유로운 것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목이 있으면은 목이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이에요 화일간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인성을 통해서 내가 빛이잖아요 화일간이니까 그 인성은 목이잖아요 목을 기르는 거예요 토라는 식상에 그래서 선악에 대한 구분이 생기고요 옳고 그름도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고요 객관적인 시각이 생겨요 목이 강해야 목이 있어야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됩니다 말재주가 좋아요 식상이 말재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화일간의 식상을 보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말재주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목까지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기지 못할 정도의 논리정연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논리 때문에 이기지를 못합니다 마치 한몸처럼 움직여요 사실 제가 이제 화일간을 정리하면서도 아 이게 식상이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냥 하나처럼 하나처럼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목일간은 그 식상으로 화로 발현하면은 목생화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화일간은 그 토 안에서 화생토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온기가 있는 땅과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식상이 많다고 하기도 참 애매하더라고요 자 토일간에 식상이 많다는 게 뭐겠어요 금이 강한 거죠 토생금을 한다는 거예요 토생금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금이 강하지 않으면은 토생금이 되지 않아요 토가 어우 금 생해야지 이러고 토가 적극적으로 금을 생하지 토는 다른 오행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토가 스스로 움직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땅이 스스로 움직이는 경우는 본 적이 없죠 땅이 스스로 움직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오행들의 작용을 봐야 되는데 금이 강하면은 토생금이 잘 돼요 그래서 근데 토생금이 잘 된다는 것은 목화 라는 양 혹은 처음에 한 것 그걸 이제 토로 수렴을 하고 금수로 넘어가는데 그 마디로 작용하는 것이 토예요 그러면은 목화라고 하는 기존에 있던 것을 뒤집는 힘이 좋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토일간에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발상의 전환 방향 전환의 귀재예요 귀재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뛰어나요 상식을 뒤집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발전적이에요 개혁적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부류는요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발휘합니다 만약에 토일간에 금이 강한 사주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업에 특화되어 있어요 지퍼 있잖아요 지퍼 그것도 아마 토일간에 금식상이 만들지 않았을까 원래 단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급해 죽겠는데 언제 단추 채우고 있어 이러고 지퍼를 만들어 올리면 되잖아요 그냥 이를테면 그런 거죠 뭐 진동벨 같은 거 뭐 이렇게 카페에서 이렇게 진동벨 올리면 받으러 가면 되죠 그냥 아니면 뭐 중개업이라던가 뭐 이렇게 예약 대기 시스템이라던가 뭐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불편함에 개입을 하기 좋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신호등조차 그런 토생금 개념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처음에 식상이 강하면 일관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강한 식상의 설기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토는 토가 강하다고 해서 강하지 않아요 토가 많다고 해서 토가 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술충미 무기토 서로 토들이 모여가지고 뭉치기가 힘들거든요 하나로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다면 땅이 많으면 그냥 이 땅 저 땅 요 땅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그들이 하나로 모여서 집중되는 힘은 약해요 토는 그래서 토가 강해지는 방법은 화생토에서 인성이라는 화를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인성이라는 화가 없으면요 그 토일간은 게으른 사주가 됩니다 식상이 많은데 화가 없으면 게으르거나 아니면 헛짓하는 사주가 돼요 쓸데없는 짓하는 사주가 됩니다 화라는 기존에 내가 불편함이 있어야 개입을 할 수 있잖아요 금이 근데 화라는 불편함이 없으면 개입을 할 수 있을까요? 개입하지 말아야 될 것에 개입하는 거죠 쓸데없는 짓이 돼버려요 이미 잘 되어 있는 걸 쓸데없이 개입을 해서 더 불편하게 만들어요 나는 좋게 바꾼다고 바꿨는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고 더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개혁가가 아니라요 이상한 개혁가가 돼버려요 불편한 개혁가 필요없는 개혁가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게으르다고 할 수는 없고요 좀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것처럼 보이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화가 없는 토생금이 강한 사주들은요 제일 잘 맞는 직업군이 몸으로 때우는 일이 제일 잘 맞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거 육체 노동 같은 거 운동도 잘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토생금이 잘 된 사주의 특징은 몸이 튼튼해요 몸이 튼튼해서 아 술 담배를 아무리 해도 별로 끄떡이 없는 게 토생금이 잘 되는 사주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소화력과 흡수력이 좋아요 비위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흡수도 잘하고요 에너지를 쓰는 것도 잘하기 때문에 몸이 튼튼할 수밖에 없어요 이 토금이 강해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목이 있다 토생금을 하는데 목을 관이 있다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상관 경관하니까 관을 무시하는 성향이 생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화라는 인성이 개입되지 않으니까 관을 무시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관을 무시할만한 비판 태도가 비판 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목을 본 토일간의 식상 다 다 한 그런 사주들은 비판을 잘해요 그리고 나름 일리 있어 보여요 중요한 건 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불평불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판은 비판인데 그 비판에 걸맞는 자격과 태도를 갖추지 못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는 공부를 못해서 어차피 서울대 갈 실력이 안 되는데 비판하고 막 시위하고 하는 거예요 서울대가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공부로 서열을 결정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시위하는 거예요 나는 정교 꼴찌인데 그게 화가 없는 포일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화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을 비판하면서 뭐 정당한 그런 자격을 갖추겠죠 다른 일관들은 그 일관의 뿌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감목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인목이 되겠죠 아니면 이제 뭐 병화일관 같은 경우는 사화 같은 게 이제 뿌리가 될 거고 그런 지지의 비견을 보게 되면 보통 힘을 얻는데 토일관은 지지 비견을 본다고 해서 힘을 얻지 못해요 화를 봐야 돼요 무술일주보다 무진일주보다 무호일주가 더 강하다는 소리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토일관은 화가 좀 중요하죠 토일관뿐만이 아니라 그 토오행 자체가 화가 좀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근데 토일관에 만약에 쟤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쟤 토일관에 금이 많은데 쟤까지 봤다 그러면은 이게 화를 본 상태에서 수우를 봐야 되는데 어 화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목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쟤만 보면은 심지어 쟤가 강하지도 못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욕먹기 딱 좋은 사주예요 왜 쓸데없는 짓에 집중을 하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안 해도 되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요 남들이 하지 말았는데 자기는 거기에 목 매달고 있어요 직업을 선택하는 걸 보면은 참 하지 말아 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그리고 직업이 자주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토일관에 식상이 많게 되면은 적어도 수만 보지는 말아야겠다 차라리 화나 목을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무게 합으로 되어 있거나 혹은 이제 그 제가 1간하고 가까이 있는데 천간으로 잘 투관됐거나 혹은 금을 잘 끌어내고 있는 구조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면은 대체적으로 욕먹기 쉬워요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토일관이고 식상이 굉장히 많은데 쟤까지 봤다 그러면 그냥 주변에서 권유하는 데로 가시면 돼요 근데 꼭 자기 고집을 피워서 하지 말아는 거 압니다 네 주변에서 오히려 주변 말을 잘 들으면은 좋은 사주가 방금 제가 얘기한 토일관에 식상 다 입니다 자 금일관도 두부류에요 두부류 자 첫번째 자기 만족형 금일관에 식상이 많으면 자기 만족형이에요 두번째 노력을 해도 죽도록 노력을 해도 안되는 사람 좀 슬프죠 물론 이제 다 안된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자고요 금일관에 식상이 많다는 것은 수가 많은 거죠? 수가 강한 거죠? 수가 지나치게 되면은 우울감을 기본으로 탑재한다고요 우울감 식상이 강한 건데 우울해요 그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식상이 강해도 말을 안 할 수 있다 금일관을 염두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 우울한 감정은요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목일관처럼 목세화하는 것처럼 막 잘 벌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해요 밝은 면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양면이 있잖아요 긍정과 부정이 있을 텐데 밝은 면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어두운 면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일관에 식상을 쓰는 사람들은 단점을 찾아내는 데 선수예요 결점을 찾아내는 데는 그만한 게 없습니다 오류를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금일관들 식상 쓰면 의외로 IT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IT 코딩하다가 그 세미콜론 하나 잘못 찍으면 다 오류나잖아요 그런 거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단점을 찾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장점을 단점으로 뒤집는 것도 뛰어나요 좀 암울한 얘기를 하자면은 의지는 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의지가 조금씩 떨어져요 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가 뭔가 해오던 게 있으면 그냥 그거를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식상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표현인데 스스로 좀 자괴감을 잘 느끼는 일간이 금일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금일관들한테 위로 좀 해주셔야 돼요 안 그래도 금이 그런 성향이 있는데 경자년이잖아요 금생수 또 하잖아요 표현을 왜 안 하냐면은 금일관들이 표현을 그 안 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면 굉장한 재주꾼이에요 아주 준비되어 있는 능력자예요 이런 능력자가 없을 정도예요 거의 뭐 은둔하는 숭은 고수 이런 느낌이죠 근데 뭐가 문제냐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고요 그리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져도 평소에 잘하다가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만 못하고 평소에 잘해요 그게 문제예요 금일관들 빨리 위로해 주세요 왜 평소에 잘하다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안 되냐고 그게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은 한없이 게으르다고 생각하고요 게을러 보이고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데서 다 하고 보이는 데서 못하는 것 뿐인데 그렇게 판단들을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평소에 봐오던 금일관에 식상 쓰는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도 경자일주예요 물론 이제 그분은 식상이 많은 사주는 아닌데 이 정도의 천재적인 재능이 있으신 분이 은둔해서 계시거든요 지금 전 세계를 휘어잡을 정도의 오행 능력자이신데 결국에는 수가 많으니까 뭐가 문제예요 화가 발현되기가 참 어려워요 화가 들어와도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국화가 바로 일어나고요 그래서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반발력이 생겨서요 오히려 기회가 왔을 때 평소에 잘하던 것보다 더 못하게 된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결정적일 때 미끄러져요 굉장히 안타까울 수 있어요 화가 오면 안 좋다 이거는 알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수국화 바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화가 올 거면은 일관하고 합을 하는 병신합이 된다거나 뭐 이럴 때 오는 게 좋고요 모군이 올 때 가장 좋습니다 모군이 올 때 모군이 와야 이 많은 수들을 끌어서 가는 힘이 생기고요 집중력이 생겨요 목으로 가는 그 목이 있어야 화가 왔을 때도 제대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금일간에 식상이 많을 거면은 차라리 목이라도 있어라 목이라도 있어서 돈이라도 벌고 아니면은 내가 만족 자기 만족이라도 하라 이거예요 자기 만족 목이 있어야 자기 만족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금이 강해야 자기 만족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드러내는 게 잘 안 될 거면은 만족이라도 하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만족하면 그걸로 행복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토가 있으면은 내가 그 천재적인 재능이 있고 재주가 있어도요 토에 의해서 그 재주가 깎여요 그러니까 150에 재주가 있으면 토 때문에 100으로 깎여요 그 깎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토가 있어야 제도권에 그 재주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우리 제도권에서는요 천재를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운가요? 정말 특출난 천재들은 뭔가 평범하지 않죠 결국에는 사회에 맞춰줘야 되죠 그 영재발굴단이라는 TV프로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댓글들 많이 나오는 게 얘는 한국에서 키우면 안 된다 얘는 해외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림을 아무리 잘 그리면 뭐하냐고요 입시학원 들어가서 다 평범한 그림 그리는데 그런 거예요 토를 만났다는 것은 내 특출난 재능을 사회에 맞게끔 능력치를 일부러 깎아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좀 떨어지게 되고요 대신에 사회적인 직업은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토를 보던가 목을 보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금일간은 화를 보면은 수국화가 일어나니까 화가 약할 거면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수일간 수일간이 식상이 강하다는 거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수생목을 하는 것은요 물이 나무러 가는 게 아니에요 목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방향 수가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이라던가 수가 흘러갈 수 있는 관 같은 거에요 관 호스 같은 거에요 호스 그러니까 수일간에 식상이 많다는 것은 물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거에요 한강에서 물론 이제 한강은 여러 강줄기가 모여서 한강이 되는 거지만은 한강에서 출발해서 여러 갈래로 쪼개져서 다른 데로 막 사방팔방으로 흘러가는 게 수일간에 식상 다에요 근데 수색목이잖아요 수가 안보이던 것이 수이고 목은 이제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해가 뜨기 직전 어스름한 그 태양이 올라오려고 하는 직전 그게 이제 목이거든요 그래서 까만 거에서 밝아지는 것으로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순수해 보여요 아이들은 다 순수하죠 순수해 보이잖아요 뭘 모르니까 순수한 거거든요 처음 나왔으니까 근데 수일간에 식상은 순수해 보이는 게 장점이긴 한데 그 순수함 속에 은큼함이 있어요 목일간에 식상이 많아서 순수한 거랑 달라요 목일간에 식상이 많은 사람은 정말로 순수해요 근데 수일간에 목이 많은 식상들은 순수해 보이는 것만 그러고요 은큼해요 속에 뭔가 속셈이 있어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위장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거죠 본심을 수를 알 수 없다고 표현하죠 본심을 감춘다고요 수는 잘 숨겨요 임수든 개수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일간들은 수일간입니다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거랑 속이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수일간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자 이런 사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남자든 여자든 남녀를 막론하고 식상이 많은 수일간들 이성관계가 문란해질 수 있어요 목이 많을수록 그래요 물론 목이 맞는 게 아니라 왕한 거면 상관없어요 목이 왕한 거랑은 많은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오늘 방송하는 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식상이 왕한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많다는 것은 분산된 거예요 분산 어? 뭐 쌤 조심해야겠네요? 저는 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식상이 많지 않습니다 네 자 수는 생명을 만드는 핵이에요 씨앗이란 말이에요 남자로 치면 정자고 여자로 치면 난자가 수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여러 군데로 갈라지죠 뭐예요 아이를 만들 생명을 만들고자 하는 힘이 여러 갈래로 갔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성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수일간에 식상이 강하다 식상이 왕하면은 이성관계가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다 왕해야 돼요 복잡하려면 그래서 그 임상을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게으름의 끝판왕이에요 수생목이 잘 되어있을수록 왜 목이 많으니까 화가 들어와도 목생화가 잘 안될 거 아니에요 금이 들어와도 금글목도 잘 안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소리예요 심지어 수생목은 원초적인 본능 같은 거예요 모든 식상 중에서 가장 본능적인 게 수일간의 식상이거든요 그래서 졸리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원초적 본능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적 생산성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엉뚱한 일 잘 벌이고요 중요한 것은 작심삼일의 끝판왕이 수일간의 식상다예요 좋은 얘기가 잘 안나오죠 여유가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여유 그러니까 수일간의 식상다는요 휴양을 해야 돼요 휴양 팔자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그 휴양을 잘하려면 화가 있어야 됩니다 화가 수일간의 화가 있으면요 은큼한 것이 드러나요 결국에는 결국엔 드러나기 때문에 속이는 게 불가능해지죠 화를 봤으니까 그래서 수일간의 식상이 많은 사람은 화를 봐도 괜찮아요 오히려 화로 집중력이 생기고요 재라는 목적성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게으린데도 게으른 게 막 박수 받는 게 화를 본 식상이에요 화를 봐야 게으른 게 박수 받아요 어 쟤 잘 논다 저 쟤처럼 놀고 싶다 우리가 노는 사람들 보면은 뭐 그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 여행 브이로그 같은 거 있잖아요 부러운데 저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다 화를 본 사람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집에서 놀아도 딱히 터치를 안 해요 화를 보면은 근데 화를 안 보면 터치하죠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식상이 많을 거면 화라는 걸 화를 봐야 바람을 피더라도 결혼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자 토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모기 식상이 뭐예요 토라는 재를 본 거예요 수가 토를 보면 관인데 모기 토를 보면 재예요 그래서 수일간의 토를 본 식상들은 돈 벌 생각을 해요 돈 벌 생각을 해요 돈 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해요 그 일이 꼭 무슨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돈 벌 국리를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돈 벌 국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놀고 먹기 위해서 돈 벌 국리를 해요 수일간에 식상이 있다 돈 버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놀고 먹기 위해서 이거는 단식으로 봐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일간을 봤는데 목이 있잖아요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면 돼요 네가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는 놀고 먹기 위해서야 게으름 피우기 위해서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이제 언제 돈을 벌어요? 토가 있는 명들은 화운에 돈을 벌어요 화라는 걸 봐야 목이 성장을 하고 생산을 하고 열매가 열리고 할 거 아니에요 화운이 아닐 때는 돈 벌려고 막 하는데 돈이 되진 않아요 화나 토를 보면 괜찮네요 수일간은 금을 보면 어떨까요 금 자 수일간에 금을 보는 게 식상이 많을 때는 금을 보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금은 화나 수가 있어야 쓰임새가 있다 근데 이미 식상이 많기 때문에 금이라는 인성이 있어도요 그 인성이 화를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쓸모없는 인성이에요 자 금이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그거예요 어차피 수의 식상의 맛을 게으름 피우고 놀고 먹고 뒤집어 자고 이럴 거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금이 있으면 반성을 해요 아 오늘도 이렇게 놀았네 아 난 왜 이런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내일부터는 열심히 살아야지 쓸데없는 자기 반성 왜 하냐고요 그냥 없으면 대놓고 놀면 되잖아 금이 있어서 반성을 하는 게 문제예요 아름다운 모양이 아닌 것 같아요 놀 거면 놀고 일할 거면 일할 거고 이렇게 딱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놀면서 반성해요 놀면서 자괴감을 느껴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이 있는 상태에서 화라든가 토를 보면은 그건 나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요 다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한 거는 그겁니다 일단은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어? 나는 아닌데 어? 정동찬 씨가 말한 거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본인사주에 그런 것들을 해치해주고 이렇게 다듬어주는 다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아닌 거고요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맞아요 제가 얘기한 것들 그래서 거기에서 가감해서 이렇게 보시면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지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제가 얘기한 건 그겁니다 식상은 식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식신상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행적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행이 심리를 얘기하고요 심리가 행동을 결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가지셨던 의문들이 있잖아요 식상이 많으면 뭘 하는데 그거를 일관별로 딱 분류해서 오행적 이해를 하시면은 어? 사주보는 눈이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하고자 하고자 했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의 영상은 3.8cm 4.1cm 4.1cm 4.1cm